안녕하세요 운진입니다 저 지금 가파도 가요 2박 3일 동안 백패킹하려고 나왔습니다 충성권 예매도 했어요 도민 할인 받아가지고 5,900원에 편도로 2박 3일 갈 거라 편도로 결제를 했고 돌아올 때 또 결제를 해야 돼요 운진항 여객선 여기서 예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배를 탈 겁니다 블루레이 오랜만에 배 타러 가서 신납니다 만났어 간만에 여행하는 기분 잘 구경하시고 가세요 아이고 지금 가파도 도착했습니다 좀 눈부셔요 여기 근처에 올레패스 인증하는 데가 있는데 도장 찍고 올레길 걸으면서 오늘 박지로 이동해볼까 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저쪽에 있습니다 스탬프 찍는데 올레길 10-1 음식 냄새 뭐야 배고프다 지금 상동포구에서 스탬프 찍었고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볼게요 마지막 인증센터 찍는 데쯤에 박지가 있을 겁니다 아 일단 여기서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여기 지금 장사하나? 아 닫았어 아씨 왜 이렇게 빨리 닫아? 해물파전에 막걸리 먹고 싶었는데 여기 옆쪽에 짜장면 파는 데가 있어요 짜장면 먹어야겠다 여긴 열었겠지? 청보리 막걸리는 여기서밖에 없으시니까 네 아 그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갚아도 청보리 막걸리 지금 막걸리 두 개 샀어요 하나는 지금 먹고 이거 하나는 가져가서 먹을 거예요 낫수로 한번 자셔보자고 낫수리나 노래도 구수해 맛있다 이게 청보리 맛인가? 안주는 단무지 우도 갔을 때도 짜장면 먹고 갓파도 안하고 짜장면 먹고 감사합니다 문어짜장이에요 문어봐 와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아 톳도 들어있고 뭐가 많이 들어있구나 13,000원의 값어치로 할 것인지 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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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남이 해주는 요리가 제일 맛있어 후식 먹으러 오 청보리 청보리 아이스크림 캣 맛있어요 엄청 엄청 달아 역시 술 배 따로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 음 달다 오늘도 이 표식만 잘 따라가면 나오겠죠 바닷길이다 바닷길 안 되겠어 다 먹고 가야겠어요 손이 너무 자유롭지 못해 오늘 한라산도 되게 잘 보이고 옆에 산방산도 엄청 잘 보여요 미세먼지 없는 제주 청보리 아이스크림을 먹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맛인지 알겠어 약간 그 녹차 아이스크림이랑 미숫가루 맛이 섞인 그 맛이에요 되게 고소합니다 지금 바닷길 끝나고 돌담길 가고 있어요 와 청보리 시작이다 청보리 오 바람에 흩날리는 것 봐 살랑살랑거려 너무 예쁘죠 예쁘다 역시 초록은 마음이 평안해서 이 초록색깔이 또 눈한테도 좋다면서요 이거 봐 어 흔들려 지금 이정표가 있어서 보고 있는데 현이치가 빨간색 용이래요 저 길을 벗어난 것 같아요 이 초록색 루트로 가야 되는데 다시 내려가야겠다 아니 리본만 보고 오면 잘 갈 수 있다 믿었는데 길을 잘못 들었다니 청보리한테 홀려가지고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결국 맵혔어 아니 이리로 가라네 왜 이리로 갔는데 왜 아니였지 아 가자마자 꺾었어야 됐어 아 여기였어 아 진짜 표지판을 잘 봐야 되겠어요 구경한다고 한눈 팔면 안 돼 여기도 돌담하네 청보리 봐요 이쁘다 이쁘다 여기 가파도가 원래 길 10-1 코스인데 한 4km 초반대에요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걷는다고 해가지고 박배낭 메고도 충분히 걸을만한 코스인 것 같아요 게다가 야영장도 있고 오늘 날씨 정말 꿀입니다 너무 좋아요 반짝반짝 윤슬바 너무 예쁘다 큰 왕돌이래요 보름 바위 걷다 보니까 여기 섬 보이세요? 저게 마라도에요 마라도 우리나라 최남단섬 마라도도 보이네 저 처음 봐요 마라도 신기해 가파도에서 바라보는 마라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대 아름다운 건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저장 저는 이쪽 길로 쭉 걸어갑니다 와 지금 생각보다 바람이 좀 불어요 시원하기는 하다 근데 제가 좀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해가 거의 다 져가는 것 같아 야영장 도착하면 해 거의 다 질 것 같은데요 전 여기 빨간점 있는 데까지 왔어요 야 거의 반을 더 돌아가야 되네 사실 야영장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바닷길로 가면 되긴 한데 저는 올레길을 다 걷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굳이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 일로 가야 돼 아니 사실 야영장 가서 텐트 다 치고 그 다음에 가볍게 걸어도 되는데 그 있죠 괜히 이 무거운 박배낭 메고 걸어서 끝 끝내 도착하는 야영장에서 쉬는 그만 그걸 느끼려고 사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무거워 와 양옆에 다 청보리에요 이거 봐 청보리길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오 살랑살랑 거리는 게 봐도 봐도 예쁘네 중간중간에 갯목꽃도 있어요 청보리 보니까 마음이 막 되게 평안해지는 거 같아 가파도는 4월 5월이 피크라고 하거든요 4월에 청보리 축제도 있고 날 좋을 때 진짜 잘 맞춰 온 거 같아요 가파도 돌담은 다 수석이래요 여기가 가파도에 딱 두 곳 중 하나인 편의점 또 보리밭 코스입니다 가파도에 17만평의 보리밭이 있대요 죄다 청보리야 청보리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반 정도 왔거든요 그리고 도착이 여기고 저는 텐트를 이쯤에 치거든요 근데 벌써 해가 거의 다 넘어갔어요 이거 봐 안 되겠어 이렇게 반 밖에 안 돌고 이렇게 직진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내일 돌아갈 때 이 나머지 반 코스를 갈까 해요 안 되겠어 이렇게 직진 거리 가면은 10분도 안 걸릴 거 같은데? 섬이 작아서 오늘 완주할 줄 알았는데 안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난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텐트 치러 갑시다 여기 초등학교 되게 쪼끄매요 엄청 분교 같아 근데 운동장은 잔디야 이 길로 쭉 가면은 나오겠죠 야옹아 어머 얘 안 도망가네 어머 어디가 나도 그리로 갈 건데 안녕 안녕 지금 지도 보니까 야영장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스탬프가 여기 제가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가나 원래 코스대로 가나 비슷했을 거 같아요 그쵸 가다가 스탬프 찍고 야영장 가야겠습니다 여기가 가파포구예요 다 왔다 다 왔어 오 오리드레블루스 촬영지였던 곳인가봐요 가파도 해뇨초 저기 옆에 스탬프 찍는데 있습니다 짠 스탬프 됐다 짠 인증 완료 뿌듯뿌듯 이쪽이 돌아가는 길이기도 한데 태봉완 야영장으로 가는 길이기도 해요 다 왔다 다 왔다 태봉완 올라가 봅시다 일로 가는 건가 일로 들어가서 아무데나 칠해요 와 이미 피칭 다 하신 분들 많다 지금 앞쪽에는 텐트들이 많아서 저는 제일 끝쪽 이 자리에 피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뷰네 바다뷰 여기 개인 화로인가 이런 테이블도 있습니다 여기가 텐트 앞뷰인데 저 멀리 아까 봤던 마라도 보이고 여기 앞쪽은 화로대 앞에 청볼이랑 갯무꽃 오른쪽은 삼방산이랑 한라산 이렇게 보여요 뷰 좋다 지금 거의 해 다 졌어 아 유채꽃이 많이 졌구나 오늘 완전 관짝 같은 텐트 갖고 왔어 이거 야전침대용 텐트인데 1피짜리거든요 이거 플라이 이렇게 칠 겁니다 폴 2개만 있으면 돼서 너무 간단하지 끝 다 졌어 그래도 나름 플라이를 갖고 왔다구 다른 데크팩도 갖고 왔습니다 제가 타프를 갖고 오기 싫어서 이걸 갖고 왔어요 타프 대신 이 앞을 치려고 맨날 캠핑하면 이 끈 때문에 귀찮아 뭔가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 끈 같은 거 없나 맨날 풀기도 귀찮고 묶기도 귀찮고 됐다 짠 텐트는 예쁘게 다 쳤어요 짠 각죽이죠 이제 내부 세팅하고 의자 앞 테이블만 펴면 돼요 해는 다 지고 잔빛만 남았어요 오늘 보라색 하늘이었네 보라보라하다 하늘이 보라건 무건 느낄 새가 없었어 옆에 갯목곳이에요 예뻐 예뻐 이 관짝에 일단 매트 좀 깔고 그래도 좀 의자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자도 좀 피고 그리고 저녁도 먹고 뿌듯한 하루다 지금 뒤에 빛이 있으니까 닮아갔잖아요 여기는 야영장이라 그런지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여자분들도 꽤 있는 거 같아요 역시 역시 노지 보단 야영장이 안전하죠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나름 매점도 있고 아 물 사야 되는데 제가 음식은 준비했는데 물은 안 사왔거든요 물은 안 사왔거든요 의자 피지 말까 눈에 그냥 좌시오를 있을까 어떡하지 오늘은 건이 없는 대신 1피짜리 갖고 오니까 나름 좀 이 안락함이 있네요 사실 건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여기 갓파도는 5키로 미만 강아지만 들어올 수 있고 대형견은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못 데리고 왔어 어머 안 들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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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보이세요? 매트가 텐트보다 더 커서 삐져 나왔어 이거 문은 닫히나 모르겠네 아 모르겠다 어떡해 아 뭐 잘 수야 있겠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지내는 거지 뭐 하 의자 필까 말까 고민되는데 안 필까봐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자식으로 입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입금해야겠어요 여기가 1인 1 텐트는 2만원 2인 1 텐트는 3만원 그렇대요 인당 15,000원씩 이렇게 되나봐요 여기는 별로 간섭도 없고 뭐 오시지도 않고 끝 네 사장님 저 입금했습니다 김엄지 이름으로 2만원 입금했어요 네 전화는 아주 총알같이 끊으시네 테이블만 펴면 끝 아까 짜장면을 너무 든든하게 먹어가지고 게다가 게다가 막걸리까지 먹었잖아요 배가 사실 지금 안 걷다 침낭이랑 베개 세팅을 이따 자기 전에 싹 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게요 아 뭐 너무 할게 없어 텐트 치고 매트 펴고 테이블 펴고 끝 갓난 이게 나름 뒤에 전실도 있거든요 전실에 가방 딱 놓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오로라 같애 구름 모양이 그쵸 멋있어 바로 앞이 바다니까 파주소리도 들려 벌써 달도 뜨고 별도 떴어요 저는 이렇게 세팅 끝냈습니다 앞에 테이블 아까 산 막걸리 이 뒷팩은 조리도구 여기는 음식 매트 갈아입어 침낭 베개 뒤 전실에 가방 뒀어요 되게 조촐하죠 오늘 나름 힙해 보이려고 옷을 만들다 만 것 같은 그런 걸 입었는데 아 좋습니다 배 떼기 시려 오늘 올 화이트네 매점 아닌 매점 한번 갔다 볼까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여기 노래방이 따로 없는데 아우 사장님 안녕하세요 물 좀 살 수 있어요? 아니 물 한 곡 먼저 부르세요 아 물 짜는 거 네 시금을 가방 불에서 안기 역사 잘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물 천 원에 사왔어요 아니 사장님이 저렇게 노래를 열창하시고 계실 줄 몰랐네 아우 시골스멸이 아주 너무 정겹지 않아요? 너무 웃겼어 이제 저녁을 좀 만들어 먹어볼까요? 여기 주변 텐트 치신 분들 식사하시는데 냄새 맡으니까 또 배고프네 오우 뭐 이렇게 날라다녀 오우 가위로 가 가 이놈이 오우 벌레와의 전쟁이야 오늘은 가파도 청벌리 막벌리를 맛있게 먹으려고 전을 부칠 겁니다 제가 요즘 고사리를 닦거든요 제가 딴 고사리로 고사리 메밀전을 만들 거예요 메밀가루에 물 개가지고 고사리 넣어서 부쳐 먹을 겁니다 짠 제가 캔 고사리인데 밀봉해 왔어요 메밀가루 갖고 왔는데 터졌나보다 어머 어디 터졌지? 집에서 이렇게 막걸리잔 가지고 왔지롱 전부 칠 데가 없어서 여기 냄비에다가 반죽을 해야 돼요 망할수도 있으니까 반만 해봐야겠다 호금봉 한포집 고사리 다 넣어도 되겠다 고사리는 고사리가 고사리 마지막 고사리로 일단 여섯 개만 만들어 보자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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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사리 고사리 과타 양파를 자유롭게 장르, 수제에 양파를 얻어ucu 양파를 깨닫기 양파를 và 양파를 넣어듭 고추장 짠 완성! 완성했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여기에 아까 산 가파도 청보리 막걸리 적셔 적셔 제가 집에서 간장도 만들어왔어요 짠 고소해요 고소해요 맛있습니다 누가 만든거야 자급자족 라이프 같지 않아요? 고사리도 직접 따고 고소해요 되게 바삭바삭해요 오늘 바람이 좀 부네 왠지 내일 바람 더 많이 불 것 같아요 고소해요 야챠소 정말 고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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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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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막걸리 좀... 먹는다고 살짝... 기분 좋아져요... 취해나 봐... 음... 이게 고사리 식감이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사리 씹는 식감 너무 좋아하는데 고사리 많이 먹으면 화장실 엄청 많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남자한테 안 좋다 그랬는데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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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보이세요 별? 묵두칠성 보여 별 진짜 잘 보여 달이 이렇게 밝은데 별이 잘 보여 한 번 더 찍어 먹었어요 다 먹으면 좋겠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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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아 이거 봐야 되는데 제 앞에 스토브랑 가스가 있고 옷까지 되게 침나 협소해 보이죠? 근데 딱 1인용으로 잘 수는 있긴 해 어이구 신발 한번 벗기 힘들구만 굳이 플라이를 닫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사생활 보호는 돼야 되니까 닫고 잡니다 아 누울 수 있을까? 몇 시 닫아볼까? 오우 다쳐 다쳐 완전 딱 관짝 지금 2 이상 손이 안 펴져요 이렇게 딱 자는 거야 여러분 저 잘게요 아침에 만나요 이대로 누워야 돼 안녕 머리가 사자놀이나 5시 반인데 캠핑장 사장님이 지나다니면서 대봉입니다 일출 보십쇼 이소리에 깼어 1호 캠핑장 처음이야 아니 그 소리에 깼으니까 일출 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일출 보려고 일어났네요 일출 오늘 별로 안 예쁜데 아 그래요? 자 보십쇼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목소리에 잠 깼어요 네 이거 보십쇼 네네 별로 안 예쁘지만은 안 예뻐요?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유쾌하신 사장님이 지나가셨어요 어 일출에서 해 뜨나구나 아휴 아휴 오 해 엄청 크다 이 앞에서 해돋을 보는데 이 밑에 다 지금 묘야 묘짜리 이름 모를 조상님들 해돋이 같이 보고 있었어 하하하 하하하 뭐 어쨌든 사장님 덕분에 일출을 봤네요 전 들어가서 더 자야겠습니다 아 근데 잠 다 깼어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셔야겠다 사람들 다 일어났네 사장님이 다 깨웠나보다 흐흐 귀여워 갯묻꽃에 파묻혀 보인다 철수 있을까 철수 있을까 하하하 하하하 좀만 더 자야겠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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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도 안 닿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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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분? 40분 누워있었나? 한 번 잠이 깨니까 잠이 안 와 그냥 아침 먹고 일찍 철수할까봐요 하하하 하하하 이게 되게 관짝 같은 텐트였지만 잘 때는 아늑하게 아주 잘 잤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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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커피도 있고 옥수수 컵 수프 수프 먹고 커피 먹고 아 근데 수프 괜찮을까? 컵이 이거랑 수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막걸리스 잔에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양이 꽤 많아 보인다 와 아침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 5시 반에 일어나서 일출보고 철수하면 9시 전에 끝날 것 같은데 아무리 느긋하게 해도 8시인데 음 원두향 좋다 와 컵에 비해 드립백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어 안 들어가 이거 막걸리 잔에 먹어야 돼? 어이구야 어 좀 힘든데 된다 된다 커피 내려주고 있어 되게 하찮아 보이지만 되고 있습니다 약간 사약 스멜 아니에요? 고소해 사실 많이 걷고 이러면 답답하고 더울까봐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는데 철수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철수해야겠어요 오늘 날씨가 좀 꾸릿꾸릿해요 아침 일출될 때까진 괜찮았는데 구름이 엄청 많아졌어 비 올 것 같아 일단 철수로 후탁해볼까요? 끝 깨끗이 다 치우고 갑니다 이제 가방 메고 출발하면 돼요 가다가다 낚시할 곳 있나 한번 좀 찾아봐야 겠습니다 가자 다음에 또 올게 또 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태보만 너무 좋았다 여기 사장님이 너무 인상 깊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다 못 도는 루트를 한번 좀 걸어보고 낚시할 곳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날씨가 지금 좀 꾸릿꾸릿해서 기상예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념사진이요? 나 대로 만들어놨는데 어디요? 여기요? 여기 기념사진? 네 여기 낚시할 만한 데 있어요 사장님? 애깅 낚시할 거예요 애깅이 뭐라? 무늬 오징어 아우 남신가라 물어볼게요 아하하하하 여기가 포토존이래요 사장님 말씀으로 여기 가요? 아 이렇게 꼬리 잡는 거예요? 아 5월달 내야 잡혀 여기 잘 안 잡히구나 잘 안 잡히고 아직 일러 사장님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봬요 네 네 감사했습니다 혼자 왔는데 사장님도 이렇게 인증샷도 찍고 일단은 지금 반대쪽 바다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화하신 거 보니까 바다가 세서 문이 잘 안 잡힌다고 여기 그리고 5월달이나 돼야지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따 오후부터 내일까지 쭉 비가 온대요 낚시 글렀어 그리고 여기 섬이 되게 작아가지고 이미 지금 갚아도 한 바퀴 다 돌은 거 같아요 고민이에요 여기서 하루 더 이따 갈까? 아니면 배 타고 나가서 서귀포 쪽이나 남쪽 아니면 서쪽에서 하루 묵을까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선착장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볼게요 날씨가 좀 꼬리꼬리 하죠? 구름도 많고 여기도 좀 꼬리꼬리 하단 말이지 오늘은 산방산은 보이는데 한라산은 안 보여요 완전 곰탕이야 10-1 재단 우불스 촬영지였대요 이건가? 재단? 여긴가? 와 바람 파도가 심하진 않는 것 같긴 한데 바람이 좀 쎄네 역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돌 바람 여자 잘 안 보이긴 한데 애가 배 앞머리 보세요 앞머리 배 앞머리가 막 출렁출렁거리죠 우회한다 우회한다 옆에 갈대들 난리 났어 춤춘다 뭐 그래도 좋습니다 진짜 좀 보다가 안 되겠으면 그냥 배 타고 나갈까 봐 지금 나가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좀 있어요 차 타고 편하게 돌아다니고 싶어 이제 걸을 만큼 다 걸었어 여섯 개 산 제주도는 산이 일곱 개가 있는데 영주산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개 산을 여기서 볼 수 있대요 유채꽃길 유채꽃 밭 다 갈았나 봐요 아무것도 없어 이거 봐 여기 찔끔 남은 거 있네요 다 시들었다 지금 보니까 청보리도 이제 금보리 되고 있는 거 같아 약간 황금 느낌 나지 않아요? 원래 더 푸른른데 오늘 유채꽃은 못 봤지만 청보리는 원없이 보는 거 같아요 이 길로 좀 가다 보면 핫도그집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열렸으면 핫도그 하나 먹고 갈게요 여기 길이 있는데 이쪽에도 흙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저는 흙길로 가겠습니다 뭔가 더 자연 친화적이야 황금보리 여기였어 가파도 김진현 핫도그 핫도그 먹으러 갑시다 어머 너 뭐니? 아 귀여워 어제 봤던 앤가? 안녕 여기구나 여기 근데 왜 손님이 아무도 없지? 아직 오픈 전이래요 20분 기다려야 돼 우와 이거 완전 꽃밭이다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핫도그 핫도그랑 미숫가루 주문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승선권 예매했는데 먹고 모숫포로 갑니다 자 이제 제주도로 가봅시다 나가자 나가자 아 창피해 여러분 저는 이제 배타고 제주도로 넘어갈게요 서귀포로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